자 지금 되고서 갑자기 바깥에 비가 사투리로 억수로 옵니다. 억수로 번개에 꽉 실리면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지금 자 프라이판 이 양이 별로 안 돼서 썸버너나 이런 데 뭐 돌판에 꼽으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그냥 밥 한끼 먹으려고 꼽습니다. 자 옆에는 오뎅 탕 켜야되면 찌개 켜야되나 맑은 오뎅보다는 오늘 조금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고춧가루 좀 풀어서 얼큰하게 고춧가루 한번 넣어놓고 요게 뭔지 아느냐 자 꽃등심 아 또 요거 보지? 요거 보이지요? 이거 제가 사온거 아닙니다 누가 고생한다고 먹으라고 선물 주문데 오늘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데 이만큼이면 되지 큽니다 이거 여기 손바닥 보이시죠? 여기 손바닥 따라 있네 어제는 영천 학보병 동상 영천시장이 재판 쳐놓은거 보고 와가 또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함께 참치 해로 또 갔다와서 맛있게 또 소주 한잔 먹고 어제 또 앉아가 이제 2차로 편안하게 제가 이 가시만나고 편리잼에서 팬 맥주 딱 한 모금 한대요 그때 비가 왕 내리더라 참 좋더라 그래서 어제 땀을 많이 흘려서 몸이 꼽꼽했는데 비좀 맞고 어 끝이 맞는 동기들과 맥주 한잔 하니까 좋대요 여러분과 지금 같이 먹고 싶은데 뭐 할 수 없다 양도 요거 밖에 없다 좀 약올리려고 끓이려고 갑니다 동감인거 아시죠 자 이제 끓여준다 소고기 알죠 자 여기서 딱 끄고 방귀들어났다 지금 여기 자 여기로 빨리 나가라 지금 엘커트로 하실려면 집에 냄새 우리 진이가 지금 코가 실룩실룩 거립니다 코가 실룩실룩 맨날 사료 간식이나 뭐 소세지 이런거 주다가 지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뿅